순정 만화를 찍고 나온 것 같은 이 남자 누구냐고요? 외모로 열리라는 얼굴 천재이자 잘나가는 게임회사 CEO 안민혁 바로 저입니다 그 회사 대표는 일주일에 돈밖에 출근을 안 해 나머지는 그저 노는 게 일이지 부러운 인생이지 스타일블링블링 명품 처발처발 뷰티 좔좔 흐르는 민혁의 럭셔리 라인 하지만 이런 완벽한 민혁이도 피해갈 수 없는 건 핵포탄 끝 루머입니다 게임 덕후에 여자 관심 없고 그렇게 잘생겼다며 민혁을 괴롭히는 건 이게 다가 아니죠 어느 날 누군가에게 미행과 협박을 당하면서 신변의 위협을 당하게 되는데요 개인 경호원 하나 구해야겠어 우리 그렇다 좀 해 지금 당장 우연히 괴력을 발휘하는 봉순이의 모습을 보고 경호원으로 스카우트 제의를 합니다 연봉 6천 야 그럼 콜해야죠 당연히 콜 콜 볼수록 매력적인 힘센 여자 도봉순 그런 그녀에게 점점 호기심을 갖게 되는 민혁 과연 두 사람은 서로에게 활짝 마음을 열게 될까요 다채로운 즐거움 JTBC